솔직히 방송 외적으로도 정말 잘생기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로도 괜찮을 것 같다 하나 둘 셋 성공을 기원하며 발전을 기원하며 선박이! 와우! 쓰리디레! 와우! 와우! 낯길이 품 안아줬습니다 근데 썸맥 안먹네? 소주만 먹어? 소주를 더 먹게 맥주면 혈주 이기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기준 씨 강진욱이요? 진욱이야 진욱이 분명 강진욱이야? 네 너 심한 일 너 심한 왜왜왜 놀래? 천천히 먹고 아 이게 엄청 다 젖었어 아 이러나 정말 젖었어 젖었다 어 젖었는데 물티슈를 져버리면 아하아 젖겠는데 참 좋다 고마워 응 많이 드세요 네 너먹어 친구 떡볶이는 처음 먹어보겠지? 어유 단잘하네 아 괜찮게 하잖아 나는 서비스야 나도 서비스야 난 떡볶이 먹고 배는 아우 덥다 아우 아우 머리 좀 띄워 덥 좀 띄워 덥 좀 띄워 아이고 아이고 어? 나 근데 그 껄껍 물이 있잖아 다 봤는데 나 껄껍을 제일 보고 싶었어 어우 입뻘고 입뻘고 아가리만 열면 구라가 자동으로 찌찌놨어 찌찌놨어 아아 아아 앉아 앉아 안돼요 아아 김두기 형 알았다 또 희귀 캄코몰이 해야겠네 환집해 보면서 술 소주 한잔 먹으면서 다 유튜브에 봐야겠다 이리와셔 마사 주게 뭐야? 뭐야 뭐야? 저치기 저치기 오오? 아 껌쪽 옷을 입었어 또 아아 아 아니야 다른 옷 입고 루피지 아니 패지 중 루피 옷이거든? 하하하하 이거를 꽉 깨는 옷을 입고 한 번 찌찌를 보여줘 뭐요 시합 보여줘 하나 둘 셋 야 이런 거에 승부욕 믿기지 말라고 얘들아 내가 연 League 취미야 언니 왜 이래? 이것도 방송 가게야. 알겠습니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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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. 나랑 때려치고. 치아도 잘하는데. 치아도 잘하는데. 보여주세요. 어우 잘하네 어우 잘하네. 근데 얘 표정이 못나 웃겼어. 우리 빨강님 오셨고요. 잘생겼어요. 아 의제가 진짜 찐 빨강님 같아요. 아니 근데 둘도 지워. 아 됐다. 지워봐요. 응? 예쁜 거 보고 싶나봐. 지워서 더 까마. 아 빨강님 지워주세요. 식구? 달달한 것 같다. 아 왜? 아 너무 찬 정답이었어요. 입술로 입술을 지운다? 어 배운 사람. 배운 사람이었어요. 누구 너야? 그냥. 야 누가 먼저 지우래? 우리 오늘 안 지운 줄 알아? 기다리는 거야. 원래 여자는 기다려야 돼. 어허. 자 입술 지워주세요. 어 잠깐만. 어허. 아 이거 아니다.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고. 오늘 방송 나와본 소감 어때요? 어때요? 채림이를 알게 돼서 어때요? 눈가리로 왜 그렇겠지? 눈가리로 왜 그렇겠지? 눈가리로 왜 그렇겠지? 눈가리로 왜 그렇겠지?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. 오늘 딱 실물 봤을 때 너무 예뻤다. 누구예요? 진짜 똑같이 생겼고요. 진짜 친구랑 잘 맞고 했다고. 입삐꼬히 생긴 거예요? 그래서 내가 제일 예쁘고 하고? 아 근데 원래 원래 웬날부터 이제 두 사이즈 봤을 때도 아 멀론이 와요. 시끄러니까. 아 깜짝 놀랐어. 채림이로. 채림이로. 정말 너무 예뻐요. 진짜 잘나간 것 같아. 둘다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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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가야지. 어 인천과행이네. 어? 빨컥치! 빨컥치! 아 쥐! 빨컥치! 아 쥐! 빨컥치! 빨컥치! 지금 다음은 하또다. 넷또다. 아 시절. 깔긴다! 초진다! 세린다! 그럴까 봐. 지금이 기회다. 런하자. 라고 하시는데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. 오. 다 왔어. 안 나왔어 미션아. 다 왔어. 내가 느꼈는데. 너 X가. 유튜브 올릴까? 따오지 마세요. 유튜브에 올릴 거래. 어. 혐 comparisongoing. 너 인성에 문제가 있어? 빨컥이 얘기 하더라고. 진짜 웬만한 입مل을 다 씹을걸요? 아 뭐야 teu! Isaiah manner. 너무 약간 진짜 달력이면 잡고 있는데. 가져오세요. 오늘 방송이 아니어도 우려를 할 생각이 있다. 하나 둘 셋! 폭풍!!! our announcer! 네 오케이 다음 질문. 솔직히 방송 외적으로도 정말 잘생기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여자친구, 남자친구로도 괜찮을 것 같다. 하나 둘 셋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약간 흐지부지한 스타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.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. 오 요캠인가? 아 몰라 이거 봐. 진짜 저 정도 생겼으면 오 지금 만날 수도 있겠다. 맞아요. 아니 시야가 맞죠? 알고도 다 만난다는데? 너무 예쁘니까. 그 정도의 그거였어. 그래서. 형이 신분이야. 진정상 있게. 그래 친구 상기까지. 눈으로 욕을 하는데. 안 추겠다. 다 여기 붙어있지. 아 빨간 조언. 계속 오를 들고 있는데 우리 큰일 나겠네. 이거 봐 내 손잡아 자꾸. 여기에 두 개를 끼고 다니는 이유가 있지. 진짜 리얼 다이아거든요. 진짜? 어 옥수수염자 빼고 꺼줘. 진짜 다이아야? 어 알겠습니다. 체리방 꺼줘 체리방 꺼줘 체리방. 체리방. 리얼 나올 때 아니야. 아 다이아 준대 지금. 다이아 바지 준대? 어. 아 우리 빨간이기도 진짜 줘야 되냐고. 아! 그게 뭐야? 아 여기저기 맞죠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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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좆도만떼 좆도만떼 기다리세요!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지금 가자. 다 탈았어. 야 너 몇 개 했냐? 나 1, 2, 3, 4, 5, 6, 4, 6개. 아 나는 2개 했어. 몇 개 했냐 오늘? 몇 개 했냐고? 어? 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? 나 어디 장소해? 우리 장소 잘 돼. 아 너무 예뻐. 아아 벌컨 버전 뭐야? 벌컨에 웃는 거야. 잠깐만 잠깐만 타임. 갈긴다 그래서 조진다가 예뻐. 나 쌀린다. 조진다. 화가 예뻐 솔직히. 나도 진짜 놀랬어. 나 셀린다. 나 갈긴다. 언니 사과 접수 형이. 죄송합니다. 역시 갈긴다 언니. 트림이 같은 K도 너무 예쁘다. 나도 뽕졌다고. 난 backbone. 터디 백만원 가슴이야. 벌컴님!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겠다. 웃지 봐. 어머! 어떻게 알아? 내 가슴을 알고 있어! 짱! 너무 맛있어. 긴장했어. 너 나 좋아하냐 혹시? 우리 8시부터 방송했으니까 빨리 방정하자. 왜 그래? 저 새끼 오늘 날 잡은 거 같은데 미친? 방정하지 말라고. 방정 안 하면 뭐 할 건데? 진짜 진짜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